하와이 휴! 자,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 제가 찾아왔습니다. 자, 먼저 오늘 꿀잼을 바로 출발해보겠습니다! 뽀뽀! 어? 자, 일단은 어몽어스 크루원들인데 자, 우리 네모 어몽이가 빨강이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몰래 납치로 해가버려. 뭐야? 뭐야? 어디야, 여기? 어디? 어디요? 으아, 눈무새! 아, 이게 밖으로 나가는 덴가? 아, 잠깐만, 이곳은... 그 게임의 현장에 와버렸어요. 왜, 우리 모두 여기? 예? 자, 게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모구요. 여러분들, 뭐 이제 다들 아시죠? 무슨 룰인지? 음... 우리 영이와 눈 마주치면 바로... 음... 비 비 비 비 비 비 비 비 비. 자, 게임을 시작합니다. 1분 안에 들어오세요. 뚝뚝. 뚝. 긍. 라스 고 김! 라스 고 김! 러스 입니다. 나님 프레스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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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초록아! 너무 대놓고 사망 플래그 세우는 거 아니니? 뚝뚝뚝뚝뚝뚝뚝 저주하시고! 어? 철인 사영이 단원 어떡해 너무 끔찍해 게임은 계속됩니다 계속하여 멈춰 얘들아 앞에 죽는 거 보고도 움직이고 싶니? 나 혼자 남았어! 7초! 6초! 5초! 안 돼! 아! 아니야! 넘었다! 왜왜왜왜왜왜 아! 선에 걸쳐버렸네요 이건 너무한거 아니라고! 너호호호호호! 아! 아! 승자영명! 자! 다음게임! 자고나젤런지! 아! 우산이요? 아! 제일 안좋은거 걸렸다! 이거 너무 어렵겠는데? 짠짠짠! 이거좀좀! 아이고! 위험해! 위험해! 까딱잘못하면 죽겠어! 이딴! 멍청하고 더러운게임! 안해! 나 여기서 당장 내보내줘! 못해먹겠으니까! 아! 이 게임에서 탈락은 죽음입니다! 뾱! 두퍼덱! 으이허헣! 아허허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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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꺼팎은데! 벗어뒀어! 인정 안해주는거야! 이거? 말임없는 거 같아! 성공이잖아! 어? 어? I'm not playing anymore! 에이... 나 더 이상 못해, 이딴 게임! 안 한다고! 나 사실 인포야. 너희들 그냥 싹 여기서 죽여버리겠어. 야! 오자 오자! 총은 칼국도 깨요. 어, 존소 없다. 이거 무조건 해야 돼. 이 진짜... 어우, 달달달달달. 어어어, 제발! 은def 으어! 떨어뜨려! 아,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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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떨어진... 너? 괜찮니? 우선아? 제발! 이런 개꼬리. 다시 했나. 발 enormouslyれ fiz, 너? 뭐? 아하하! 성공했어! 바이바이! 자, 오늘은 허기허기가 브롤러들과 함께 오징어 게임에 참가했는데요. 자, 저번에 탈락했던 허기허기. 브롤러들과 참가한 달고나 챌린지 통과할 수 있을까요? 저기요, 니마. 그거 야무지게 드시고 계시네. 달달하니 맛있네. 엄르게 Harold! 이 게임 시작하기도 전에... 사망... 3분 남았습니다. 섬제은 작업을 통해 챌린지 도전하고 있는데 맥스는 넘게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 그래! 내가 해줄게! ب dramatically split 팀플레이인가? 그럼 허기허기도 열심히 파내고 있는데 뭐야? 행동! 이 분은 내가 여기서 영적 발줄이야 허기허기 사인해주세요 야 니 할 일이나 해 빨리 알겠어 맥스가 대신 파줬어요 본인 거를 실패해 맥스야 잠깐만, 진정해 진정해 헬타는 그리고 또 구석에 숨어서 고독하게 묵묵히 우산을 파내고 있는 팔비트? 야 미안한데 이럴 수가 잠깐만! 당신은 달고나 어딨나요? 팔비트로 달고나 바로 구워가지고 넘겼어요 분발료 오졌다 허기훈씨는 아직도 안 파고 있었어? 허기훈씨!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인업 한 번만 해주세요! 뭐야? 귀엽네 이 놈의 인기란 콜레 트는데? 팬이라고 잠깐만 팔고나가 날라가 버렸는데요? 어? 내 달고나 어딨어?! 어? 롤라는 열심히 부식감 함께 파고 있었던 와중에 설마 깨질거 같은데? 안돼! 에이EE! 나 못 참아 난 억울하다고 내 달고나 내 달고나 어디있어 어? 한 입에 꿀꺽 어! 도망차 어? 무식까네 비행기 핸? 어.. 저기 저 달고나 고 왔어요 팔을 좀 가라아치세요 허기호씨 어허 내 달고나 맛있겠다. 엄념엄념엄념엄념 엄념엄념엄념 엄념엄념 엄념엄념 맛있어요? 그거 제가 특별서스로 슈퍼 톡을 직접 타서 만든 특제 달고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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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뭘 먹은 거야? 야 너 이 자식 니가 원흉이야 일로와 오늘의 먹방 선인장 회다 음 으아아 스파이크 쭉쭉 빨렸어요 어떡해 인형돼 버렸어 아She handsome 안돼~~~ 스파이크가 인형이 되어버렸고 가이론도 가버렸고 어우 뭐야 스파이크 뭐할?! 근데 시간초가 다 됐는뎁쇼? 통과되나? 달고나 만들어주느라 정작 자기껏 못했네 자 다음은 허기훈씨 오리지널스토리 오늘도 혼자 놀기에 진술을 보여주고 계신데 자 플레이어가 찾아왔습니다 뒤쪽에서 노리고 있는데 어 나의 긴팔로 요 꿀잼핑기 날려볼거에요 어딨어? 자 다음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능 볼 시간이에요 재밌겠다 사운드라서 누구야? 다음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프트 아이스크림 먹을 시간이에요 맛있겠다 안녕 누구야 자꾸 아까부터 계속 허기훈씨 농락하고 있는 플레이어예요 이리와 감이나 농락해 이 귀요미 녀석 장난 그만 치라고 했지 이 자식 어 이거 완전 베푼가보네요 둘이 짜자자자자자자자 어? 잠깐만 또 여기 허기훈이 있군 이번엔 어떻게 한번 놀려줄까 자 뒤통수 딱 뭐야 잠시만 여기있어 저 내가 건들고 누구야 그러면 어? 키시미시였다 어? 잘못 건들어서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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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하세요 일부러 그런거 아니에요 사람 잘 못 봤다고요 오늘 여기 너의 무덤이다 아아 제발 살려줘요 어? 어? 키시미시 진정해 일단 내 얘기 좀 들어봐 내 진짜 유일한 친구야 유일한 베푸라고 한 명밖에 없는 친구란 말이야 건지지 말아주세요 제발 갈증하는 키시미시인데 우와 그딴거 필요없어 그대 죽어 와주잖아 너 둘 너도 일로와 한 김 미어 하하하하 우리들에게 따뜻한 또보라고 하지 어? 흥분해 흥분해 여연아 너어 도와줍니다 저의 단수 이 가제 젠개 탕 네 젠개 엑은